영호도 마음이 복잡해 영호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거든 아침을 마당하고 이제 혼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 영호의 각성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안 해본 사람이 각성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하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호씨가 과연 유효타를 알릴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죠 후발주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 안되면 그만이거든 되든 안되든 부딪히는 게 후발주자의 마음가짐이야 내가 선발주자면 불안할 수 있지 얘가 쫓기는 입장이니까 근데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 목표만 가고 가면 돼 근데 지금 영호는 내가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상철님도 현숙님 맘에 들어하고 현숙님도 상철님에게 첫인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 음악의 세계로 지금 도망쳐버렸어 지금 현숙이 왔을 때는 노래를 듣느라고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영호씨도 빨리 직진할 걸 하는 후회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고민도 되면서 아 이런 고민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민 자체에서도 좀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겠죠 영수씨는 지금 영호씨가 저렇게 음악 듣고 저런 모습 보고 이제 뭐 전의를 다 짓는 거야? 혼자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걸 보고 물어보는데 영호씨는 그냥 그 식사 자리에서 회피한 거에 다름없지 근데 영수씨라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올릴 거 아니야 에너지를? 근데 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영수식 해석이지 근데 벌써 영수는 여기서 형으로서 두 양민들을 두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영철은 저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 영수 머릿속에는 영식보다 내가 낫는데? 내가 나서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말을 듣긴 하겠지만 지금 영철이 봤을 때는 영식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영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근데 어차피 나는 저도 잃을 게 없다 마인드는 좋아 이런 마인드 자체가 실은 안 될 것 같은 걸 해내게 만들거든 그래서 뭐 전략이 뭐냐 순자가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재밌게 해준다 근데 영수는 전략 없이 내 스타일들을 할 거야 영철은 전략을 딱 짜고 뭐가 딱 좋다고 말하긴 어려워 근데 행동 자체는 내가 전략적으로 하라는 그 말에는 전략을 딱 세우고 계산적으로 해라라는 뜻보다는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말라에 가깝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굳이 이 사람을 시험하면서 찌르는 거는 목표에 맞지 않는 행동이야 이건 전략적이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건 배제하라는 뜻에서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전략을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영철의 저 행동이 경쟁해서 이기려는 한번 붙어보려는 저런 마인드 자체도 좋아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시간을 보내고 내가 실전에 부딪혀보려는 그 행동이 늦지 그게 좀 아쉬움이죠 아쉬움이지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골리아씨 들을까봐 문을 살짝 닫고요 개인적인 영업 비밀을 슬쩍 흘립니다 영식은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은 맞긴 한데 너무 순자순자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으려나 아니 어쩜 이렇게 영철씨는 자기를 제외한 분석력은 이렇게 뛰어나죠? 자기만 개입되면 허당이 돼버려 영철씨의 계획은 굉장히 그럴듯함 이상이에요 날카로워 분석도 옳고 다만 자기에 대한 거랑 이게 매칭했는데 근데 순자도 좀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것도 정확히 보고 있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하고 이미 광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몰라 이 연애를 많이 못해본 남자들이 흔히 가지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여성들은 외모가 뛰어난 남자를 더 좋아할 거다라는 착각이야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을 내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나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못 쏘는 이유는 못생겨서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야 아니거든 외모는 물론 그래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지 근데 외모가 못생겨서 연애 못하는 거 아니고 외모가 더 잘난 사람한테 사랑 경쟁해서 뺏기는 거 아니라고 결국 결정적인 경쟁은 좀 다른 포인트에서 일어나 얼굴로 경쟁했으면 내가 연애 한번 해봤겠어? 연애를 안 해본 남자들은 잘생기면 다 되는 줄 알아 못생기면 다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영철의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내가 영식보다 얼굴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부딪혀서 깨져보겠다 영식은 넘사벽 외모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광수가 지금 영식 못지않게 순자 마음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예측은 못해 왜냐면 광수는 외모가 영식보다 많이 못 미치거든 근데 영식은 외모도 훌륭하고 베르심도 훌륭하지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순자가 되게 불편할 거야 아니 저렇게 다 거쳤는데 근데 순자는 그런 베르심도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도 나를 재밌게 해주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또 순자는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영식 씨 등장 굳이 가서 영식 씨 듣지 말라고 군을 닫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영철이 영업비밀을 공개하려다가 영업비밀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영업비라는 건 결국 내가 다른 영업사원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 다른 회사 영업사원을 다른 회사 지금 강력한 회사 영업사원이 있단 말이야 지금 나는 중소기업인데 얘는 지금 삼성이야 똑같이 물건 팔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란 말이지 그래서 강력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지금 그걸 공개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주제는 영호에게로 너는 어떡할 거야? 너 오늘 대화했어 안 했어? 영수가 혼낸다 혼내 자기도 옥순한테 뭐 별 볼일 없으면서 지금 별거 못해봤으면서 굳이 애꿎은 영호한테 와가지고 혼내네 여기서 난 니가 걱정이야 우린 니가 걱정이야 우린 니가 걱정이라고 영수가 영호를 걱정할 때 모든 시청자들은 영수를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때 영훈님이 살짝 살짝 이게 뭐 킹받는 정도로 화가 살짝 났어 저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도 갈구니까 지기 싫어서 한마디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수씨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처음 천숙님이 제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여기서 더하면 부담일 수도 있는 거고 전형적으로 내가 시도할 때 부끄럽기 때문에 도망가는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명분을 내세워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같이 고민해줘 그래 이 정도면 진짜 꼬인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좀 경험이 없다 이제 그런 걸 있어도 사람들이 꼬여있지 않아 영식은 자기스러운 솔루션을 주죠 소소한 이벤트 지금 영수는 가서 뭐라도 해 빡 상남자이고 싶은 자신의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남자답게 가서 부딪혀 하지만 당장 옥순한테는 못 그랬어 그러면서 또 편지 같은 건 어떻겠냐 그거 좋네 편지는 어때요 내가 혼자 쓰고 갖다 주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서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인터리 액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돼요 근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편지는 그러면서 영식 씨가 자기가 준비한 또 비장의 무기를 선물합니다 영호 씨는 고마워하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또 장면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기대했지만 대부분 별 볼일 없었던 랜덤 데이트 그래서 경쟁 구도대로 앉아보자고 지금 영수는 이제 대놓고 이제 광수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이제 옥순전 여기서 막 자꾸 도발해 여기는 순자전 여기는 현숙전이죠 아 이렇게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숙 영자 정숙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영수도 실은 영호한테 아까 막 갈구듯이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영수가 옥순 기준에서 한 거라고는 많지 않아요 일픽에게 내 노래를 바칩니다 일픽이 누군지 안마라고 했잖아 그냥 혼자 한 거잖아 그래도 영호는 현숙하고 둘이 같이 대화도 했어 출산 계획도 짰어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애꿎은 지금 광수 가지고 막 찌르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왜 뛰었어? 이런 거 옥순이 머리 푼 거 봤어? 근데 이게 참 영수씨가 어쨌건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 했다고 보이고 싶은 건데 그렇게 선크림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또 영식은 그 말 듣고 바로 또 선크림을 건네줍니다 아니 도레몽인가? 이건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이제 영철형님 분발하셔야겠는데 다들 이렇게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다들 남이 뭘 하라고 하지? 근데 이런 걸 보면 영철은 이제 완전히 그 순자와 대결로 지금 마음을 굳혔죠 옥순은 여우의 신포도처럼 그렇게 접은 게 아닌가 랜덤 데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영수 바라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영수 바라기인 누가 봐도 영수 바라기인 영숙님 1대1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봐서라고 명분은 하고 있지만 그냥 영수 바라기야 여기도 영수 바라기가 돼버렸죠 원래는 영식님도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영수의 눈빛에 영수의 저 눈빛은 나를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 눈빛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 사람 눈빛으로 생각을 읽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저 사람이 눈빛을 보고 아 그렇겠거니 생각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 힘들지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단 말이야 세상은 그래서 이게 참 과학적 사고라는 게 힘들어요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고 절 선택해 주시는 부분들 여기 지금 봐봐요 영수가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고잖아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영수가 영자 이외 여정 출연자 4명에게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거잖아 그 중에 우연히 영자도 있었던 그리고 절 선택 처음에 한번 선택했던 것뿐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자씨에게는 흑역사처럼 보이지만 영자씨가 누군가와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영자씨의 어떤 장점을 드러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영수님은 확실히 영자님이라고 말해 준 거예요 제작진도 좀 조금 뭔가 좀 아 아닌데? 라는 생각에 근데 이미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 이 모두가 1인 1명이야 영자 외 0명 하지만 여기 그 사람은 옥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비로움을 느낀 것 같아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정작 신비로움을 느끼니까 옥수님한테 제대로 못 따가고 있잖아 그렇게 공주님 저 왔어요 라는 멘토와 함께 등장했는데 가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떡 앉아있네 현숙씨가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 이번 판은 나가리네요 이런 뭐 그런 마음이죠 현숙씨도 슬쩍 스쳐가는 표정을 보면은 아 그래 뭐 잘 보내자 이것 좀 웃기지 영수가 다른 데 표정 굳었다가 영수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웃으면서 뭐 다른 데 너무 안 맞추시는 그래도 이제 숨기려고 애를 쓴 거지 그래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잘 보내려고 그래서 영수는 뭐 편안한 얘기만 하고 왔다 현숙씨도 잘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 차례 잘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좋은 면을 찾은 거지 진심으로 아우 잘 됐다 나이스 이건 아니야 그래도 어쨌건 그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건 현숙씨가 좋은 사람인 거지 사회적으로 친절한 페리소나를 잘 유지를 한 거죠 내가 좀 파헤쳐봐야겠다 이거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영숙을 위하는 마음도이기도 하죠 음음음 음음